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팠어. 왜요? 이게 신규 개발 사업팀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. 얘만 알아. 이게 뽀로로 아니냐? 뽀로로 맞아요. 얘밖에 몰라. 아 그래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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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녕하십니까? 나는 믿어 주는 말에 함께 있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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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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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애들 너무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. 아이들이 너무 이쁘어가지고. 자동연. 왜? 잘 봤죠. 아니 아니 아니. 아 그래? 아 야 일단 앉으시고. 근데 김영이 진짜 오랜만에 배는 것 같아요.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. 저 뭔가요? S.E.S 때 뭔가 아프지 않나요? 야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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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어? 어? 사장님? 사장님? 뿔로루 닮으신다. 뿔로루 사장님. 아 그렇습니까? 야! 뿔로루다!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. 건물이 좋네요. 아 그렇습니까? 저희 회사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겠지만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. 그렇죠.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. 코로나가 몇 살이에요? 2003년에 처음 방송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요. 우리 나이로 치면 14살인 거죠? 그럼 13년 안에 이 건물을 세우신 거예요? 이 건물을 세우신 거예요? 이 건물을 세우신 거예요? 이야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우와. KBS 매주 일요일 thread 요건 텐 Discovery 잘 어울려